요소와 6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소와 6장 1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소와 6장 15절에서 27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정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우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요소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요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요하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낙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성을 어떤 것이든지 취하지 말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정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니 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 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곡관에 들일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나로 멜하니라 노소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나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려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 집 곳간에 두었더라 요소와 기생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요소와가 예류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람들에게 숨겼음이었더라 요소와 그 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예루고성을 건축하는 데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사할 때 그의 마다들을 잃을 것이오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이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요소와 함께 하시니 요소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저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구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섬리라는 제목으로 요소와 6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보내시고 또한 구세주의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섭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유다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시기 위하여 우리들이 한 사건 한 사건이 그냥 이스라엘의 가난한 점령사건으로 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며느리 다마레께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브론은 라음을 라음은 안미나답을 나소는 나미나답은 나소는 낳고 나소는 산모를 낳고 산모는 열의고성 등탐중의 한 사람이오 바로 열의고성 기생 라아베께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방 에돔 요인에게서 루제께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위드 왕을 낳아서 이스라엘 왕통을 이어가다가 이 다위드 왕통에서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단순히 열의고성을 점령한 것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열의고성을 불과 7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을 통하여 무너뜨려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또 한 번 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심을 보게 됩니다 나비 누굽니까 열의고의 정탐온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숨겨진 기생이며 자신이 비참한 삶을 살던 열의고성의 배신자라고도 할 수 있는 천한 이방 여인이 아닙니까 그러나 라온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지금 저들이 결국에는 열의고성에 들어올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라옵과 그 가족들은 구원 받고 그 외에 열의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진멸되고 가축과 재물까지 모두 불태워 버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 땅의 첫성을 취하게 하시며 왜 이렇게 철저히 불태워 멸하게 하셨을까요 또 여호수아는 26절에서 맹세하면서 무리없게 경고하여 가로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열의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오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왜 이렇게 여호수아는 저주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소돔과 공부라의 멸망을 통해서 이 동성예자들을 소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레이기 18장을 이 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며 지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레이기 18장에 철저히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지켜야 그로 인하여 사람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이기 18장 1절의 소절가에 제가 읽겠습니다 요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국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할 가난한 땅의 풍속도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하나님은 이 규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륵 지친들 즉 의미와 계모와 계모의 딸이나 계부의 딸이나 손녀나 외손녀나 고모나 이모나 백숙모나 며느리나 또 어떤 여인과 딸을 동시에 취하지 말고 또 그 여인의 손녀와 외손녀 또한 형제의 아내나 아내의 형제나 타인의 아내나 멘서 중에 있는 여인이나 남자와 남자끼리나 짐승과 남자끼리나 짐승과 여자끼리 등의 성적인 죄와 또 자네를 몰래 깨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죄들을 가난한 족속들이 범했으므로 그 땅이 그 족속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도 그런 일을 행하면 그 땅이 너희도 토하여 낼까 하고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 18장 24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래하는 거리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해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느라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인이라 꼭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은 차단하시렸고 여호 여리고를 철저히 밀파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청교도의 신앙위에 세워진 이 나라 미국이 얼마나 하느님 보시기에 가정한 일을 범하고 있는지 코로나 19 사태를 통하여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나라 누구에게서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를 토하여 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극류를 강구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 고생을 철저히 밀하신 것은 그 땅이 그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 그 주민들을 토하여 낸 같이 주님의 이 땅에 주님의 악이 가득하므로 주님 이 땅이 주님 이 거룩인들을 주님 토하여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청교도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세입받는 이 백성 이 지구상의 백성들에게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강구되옵나이다 아멘